반갑습니다. 도깨비볼입니다. 9월 9일까지 운세작업을 했었고 당분간 좀 쉬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카페나 제 밴드 혹은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공지상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조이금 보내주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려서 제 소식을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번 큰일을 겪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동생을 잘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가족 장례가 있어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활동을 하지 않았었고요.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상담이라던가 운세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음엔 좀 경황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정을 많이 눌렀고 어쨌든 앞으로 정리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메시지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랑 한 번도 대면이라던가 상담 인연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든 아니면 큰 금액이든 제게 크게 적게 이렇게 보태주셨던 분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그런 조의금을 보내주시는 것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위로를 표해 주셔서 너무 놀랬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물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운세 영상은 오늘이 9월 15일인데 9월 16일자부터 다시 운세 영상을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것부터 오늘의 운세 시작을 할 거고요. 혹시 제가 핀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좀 더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핀마이크 소리가 작으면 이어폰을 좀 꽂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수익창출이 되지 않아서 수익창출 해제가 되긴 했는데 아직 제 통장에 입금이 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10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영상 필요한 어떤 장비나 이런 거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보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얼굴 뵙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원래 인사를 드려야 맞는 건데 물리적인 거리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지금 막 탈상을 끝낸 상태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전해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앞으로 16일부터 다시 운영을 하니까 운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저한테 메시지 오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인터넷이 안 되는 폰 같은데 가격은 전화 상담일 시 1시간 기준으로 본인 상담일 때 7만 원이고요. 대면 상담을 하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대면 상담을 받기는 좀 그래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화 상담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밀린 운세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